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남아있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35도 안팎에 달하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 31도, 경주는 36도, 광주는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는 낮까지, 또 경기 북부와 강원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최대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